저희가 인피니티의 전 멤버 곽종욱과 함께하는 인피니티의 흑역사 서열항을 좀 만들어봤거든요. 좋습니다. 우리 종욱 씨와 함께 인피니티의 흑역사를 모든 것을 순위 매겨보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인피니티만 볼 수 있나요? 곽종욱 씨의 흑역사는 살짝만 봐주세요. 자, 우리 곽종욱 씨의 VCR 함께 보시죠! 곽종욱 씨의 흑역사는 곽종욱 씨의 흑역사는 저분이에요? 네. 아역 출신이군요. 아, 그래요? 네,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요전컴미라는 작품이었어요. 네, 악역을 했었는데 저때부터 악역 전문이었군요. 주로 악한 역할을 많이 했을 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오, 그래요. 오오. 자, 저희가 인피니티 흑역사 서열 왕을 정리했습니다. 7위는요? 바로